2016년 여름 분당우리교회를 통해 단기 성교를 가게 되었습니다. 이 단기 성교를 인도하시는 차오 유나 부부 성교사님이 세나파티에서 사역을 계획하고 계셔서 우리는 그분을 통해 인도 내에 있는 마니프루주 그 안에 있는 세나파티 지역과 우이남 마을에 처음 가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인도 내 여러 종족 중 하나인 나가 종족에 대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 땅은 인도에서 제일 높은 보금화율을 가진 지역이었습니다. 80% 이상의 크리스찬인 나가 종족은 우리나라 정도의 인구와 땅을 가졌고 인도, 중국, 미얀마 등에 걸쳐서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이들은 인도와 미얀마 등에 교회들을 세우고 주님께 예배하고 있었습니다. 크리스찬이 80%가 넘는 지역으로 단기 성교를 간다고 했을 때 예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보금을 전하기보다 이미 믿는 자들을 더욱 견고히 세우는 사역이구나 라고 생각하고 단기 성교를 떠났습니다. 인도의 북동쪽에 위치한 나가 종족에게 가서 그들과 함께 예배하며 그 땅에도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들을 견고히 세운다는 생각은 제 교만이었습니다. 이들과 함께 예배하며 제가 주님 앞에 다시 견고히 설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그 땅에서도 주님을 예배하는 자들을 보며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하나임을 그리고 모든 민족과 함께 하시는 주님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 단기 성교를 떠날 때 예전 성소공회에서 선물로 받은 신약성경 mp3 플레이어를 들고 갔습니다. 그리고 이 단기 성교 목표 중에 하나로 신약성경을 한번 다 듣기로 하였습니다. 저녁마다 단기 성교 일정을 마치고 저는 신약성경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디모대전서 6장 9절 히브리서 7장 27절 말씀 구절을 받게 되었습니다. 디모대전서 6장 9절의 내용은 부하려고 하는 마음은 멸망으로 이르는 길이라 돈은 일만하게 뿌리이니라 제 말씀 속에 제리에 대한 욕심이 떠오를 때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며 돈의 유혹에서 이길 수 있기를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또 주님께서 이렇게까지 말씀하셨는데 제가 돈에 대한 세상에 염려를 하지 않아도 주님을 향할 때 필요를 채워주실 것이라는 이것을 더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히브리서 7장 27절의 내용은 대제사장은 자신의 죄를 위하여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위하여 매일 제사를 드려야 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제물로 사무사 온전하고 영원한 제사를 드리셨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값을 치러주시기 위해서 제물되어 주셨습니다. 이러한 사실들은 귀신들도 잘 알고 떨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제사장으로 삼아주셨습니다. 예수님을 제물로 한 제사를 주님께 내 진정한 마음으로 드림으로써 우리는 죄를 용서받고 그분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단지 예수님이 제물되셨음을 형식적으로만 알고 있으면 안됩니다. 가인과 아벨이 제사 지낼 때 그 마음을 보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던 주님이십니다. 단지 형식적으로 주여 주여 외치는 제사는 주님께서 받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내 진정한 마음이 들어가 있다면 우리는 주님의 그 크신 사랑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살면서 우리는 자신을 어렵게 하는 사람을 분명 만나게 됩니다. 모두가 아시는 얘기겠지만 성경 속에는 왕에게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그 빚을 갚지 못했지만 은혜로 그 빚을 탕감받은 자가 1백 대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하지 못해서 다시 왕에게 끌려가 죄값을 받는 장면이 있습니다. 현재의 단위로 바꿔보면 4조원 정도의 빚을 탕감받았던 자가 7백만 원의 빚을 갚지 못하는 자를 용서하지 못해서 다시 죄값을 치르게 되는 장면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하여 결코 용서받을 수 없었던 죄를 은혜로 용서받았습니다. 이 감사함과 기쁨을 가지고 우리에게 빚진 자들을 용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가 받은 이 은혜보다 클 수 없습니다. 아니 아무리 큰 세상의 빚이라도 우리가 받은 영원한 선물에 비하면 지극히 작을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주님께서는 함께 주의 자녀된 내 형제를 마음으로부터 용서하라고 하십니다. 흡수하라고 하십니다. 거리에ák 내 형제 이럴 이럴 그 이럴 이럴